예스 베이비! 사랑해. 당연히 얼굴. 첫인상이 얼굴로 결정되니까. 딱 봤을 때 얼굴 먼저 보잖아요. 얼굴! 기본 바탕이니까요. 몸매요. 남성적인 매력은 몸? 저보다 둥치 크고 근육 있는 남자가 좋아요. 저는 키! 톡 안길 수 있으니까. 이어폰. 와우. 같이 다니면 든든할 것 같아요. 어리사이든 대학생? 큰 검돌이 같은 느낌? 긍정하다. 우리가 잘하죠 그런가? 케이크가 놀린 거예요 방금? 그게 몇 인 줄 알고요? 63? 183? 186! 딱 키가 맞네. 옮겼을 때 제 귀가 여기에 새코 가면 설레일 것 같아요. 내가 롯데월드 좀비 후기주얼이야 지금 남자로 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입속말을 할 때나 입술 박치기나 그럴 때 좀 멀지 않나 재현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봤을 때보다 더 크다 딱 좋다 응 좋지요 머리 수다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얘 좋아하는 오빠 여자친구 키 제가 들어가보겠습니다 땀 맞죠? 나 같은 퀴는 어때요? 따봉 저는요? 따봉 진짜 커서요 모델 워킹 한 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왜? 왜? 잠시만요 잠시만요 좋았어요 그립감을 한 번 머리 감기 잘했다 와 진짜 크다 너무 크니까 필요하다고 한가보라 흠 흠 흠 흠 흠 안녕하세요 흠 흠 흠 이게 욕삼각형이구나 좀 더 닭가슴살 어? 오케 진짜 넓다 이 친구가 좋아할 만한 베큐 오 베큐 베큐 이런 남자친구 있으면 스킨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나랑 안 놀아주고 헤스만 할 것 같아요 응 밥 먹으러 왔는데 샐러드 많이 드시고 자기 오늘 라면 먹을까? 두 손실 생겨놨는데 짼 뚜껑 같은 거 놔 주시면 진장에 콩닥콩닥 포즈 젤 자신 있는 거 하나 해주세요 포즈 젤 자신 있는 거 하나 해주세요 하니 두 개가 볼록 있는데 누가 계속 쳐다봐요 아 가슴이 저보다 크세요 우와 팔씨름 한 번 다리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묵직해요 아 엄청 땀 떨어지다 소음이 오래 잡으려고 한 번만 오 진짜 땀 떨어지다 이상형 바뀌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 등 근육에 팔 한 번 껴봐도 돼요 아 이 느낌이에요 가벼이 이거 오 빨리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예스 베이비 이분이 설렜는데요? 어 설레셨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딴딴함으로 안정감 같이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천막은 뭐지? 너무 잘생겼어 SNS 스타상? 인스타에서 열 신호 활동할 것 같아요 빛이 나와요 예스 베이비 진정만화에 나올 것 같아요 눈빛이 생각보다 강렬하게 아 그러니까 뭐야 아 아 아 진짜 여자 엄청 남은 거 같아 오히려 좋아 사람들이 다 부러가지 않을까 모든 여자들이 다 탄대 연락처 봤는데 여자들이 오빠 뭐해요 그러고 말해줘 다 타봐 내 거야 타가 많이 났는데 내 얼굴을 보면 풀릴 것 같아요 어우 그래 자기야 알았어 내가 미안 내가 잘할게 나 너무 썩었나? 얼굴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콧대가 콧대가 조각이에요 조각 부끄러워하시는데 얼굴이 웬만해 얼굴이 웬만한다고 네 명사는 어때요? 따봉 최고예요 콧밭 좀 해주세요 어떡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양다리 진짜 뭐 그럴 만해 본인이 잘생긴 걸 아세요? 조금 아우 많이 아시는 거네요 아 나는 좀 평상으로 친다 하나 둘 셋 아 아 이 언니 금사팔라니깐요 저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연예인 아니냐고 불꽃 참고를 해줄 수 있나요? 화장을 지울 수 있으려나 아주 자지러지네 자지러져 진짜 백허가 안 돼요? 백허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넵 썸씨 말해주세요 오 마이 갓 오 리노이 오빠 안녕 뭐야 목소리 안녕 반가워요 시리 아니에요? 시리? 네 말씀하세요 이게 뭐야 마가린을 그냥 한 통에 넣은 느낌 느끼하다는 거 아니야? 좋아요 아 좋은 거야? 네 되게 부끄럽다 붉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눈썹 박 콩 박 입술 박 꽤 넓을 것 같아요 밤에 전화하고 싶어요 왜 밤에 해야 하는데 어머머머머 그런 목소리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네요 왜 자기 전에 들으면 오 잘 잘게 현석도 꿀 것 같아요 은영아 잘 자 저 목소리로면 불경을 읽어도 설레지 않나 좋네요 아니 앞에 잘생긴 분도 계시고 되게 키 큰 분도 계시고 몸 좋은 분도 계셨잖아 목소리도 중요해? 목소리도 한몫하죠 사랑이 같은 말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지금 얘기 나눈지 2분도 안 지났는데? 저런 옷을 챙겼다 저런 옷을 챙겼다 급한 건 싫어 내가 지금 너무 급한데 마음이 너희 엽떡 먹으러 갈래? 네 저 좋아요 상시새끼 떡볶이 있는 거 먹어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 반가워 속삭여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너무 선정적이야 인날립적 동화 이야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동화 이야기가 그래서 적혀있었구나 읽어볼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눈으로는 찾을 수 없어 오직 마음으로 찾아야 해 여기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나를 길들여줘 왜 웃어 이거 감성적인 거야 나를 길들여줘 한 번만 다시 하지 못하는데? 나를 길들여줘 여보세요? 어 오빠 뭐해? 니 생각? 어 내 생각? 어 사랑한다고 한 번 더 해줘야 해 사랑해 나도 있는 거 잊으면 안 돼? 아 목소리 정연이란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죽어도 키에서 못 벗어나나봐요 저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목소리요 와 진짜? 대박이다 10시간씩 보고하자 그건 좀 얼굴 잘생긴 거 좋아요 근데 잘생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심심하지 않을 거 같아요 제가 선택한 분은 제가 선택한 분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일반인들 중에 제일 잘생기신 분 아까 안았을 때 강백은이 너무 딱딱하셔서 예스 베이비 안겨 보니까 이런 남자친구라면 360을 붙어있어도 질리지 않겠다 잘생겼으니 좋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도 사범생활하다가 부상 때문에 모델로 넘어간 모델 임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은빌더 정구원이라는 유튜브 챔을 운영하고 있고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바디프로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 팁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상과 뷰티를 다루고 있는 재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환이라고 하고요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뭐 클럽하우스나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고민 들어주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아 근데 네 분 다 잘생겼는데 행복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만나면서 정말 행복했고요 고맙습니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